Q. TREZER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온택트를 찾아온 트레저입니다. 여러분 트레저만의 완벽한 무대 준비되셨나요? 네! 여러분 전 세계 팬분들의 마음 훔칠 준비 됐나요? 네! 모든 준비가 다 된 저희 트레저가 슈퍼 온택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데뷔 전부터 저희가 꿈꿔왔던 그런 무대 슈퍼 콘서트에 드디어 저희가 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떨려요 지금. 제 심장이 뜨는 게 이렇게 되시나요? 엄청 설레고 기대되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기대되시나요?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. 저희가 준비하는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트레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10월 18일 일요일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온택트에서 함께 놀아요! 바이바이! 바이바이!